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두 작품입니다. 어떤 부부, 재미있는 여자 두 편이죠. 어떤 부부에서는 각자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난 남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여자에서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녀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여운이 깊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떤 부부 연녹색의 쑥 앞에 쪼그려 앉았다. 꽃샘 주위가 며칠 동안 기승 떨었지만 쑥은 얼어죽지 않고 오히려 새싹을 더 많이 튀었다. 햇살이 그대로 투과되는 어린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다가 손가락의 냄새를 맡았다. 새싹에서 묻은 쑥내가 코끝을 간지렸다. 우리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도 옆에 쪼그려 앉았다. 싸움께나 했을 거야. 그는 어린 쑥잎을 뜯어 입에 넣었다. 그래도 애는 낳았겠지? 그는 어린 쑥잎을 씹지 않았다. 입술로 문채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오사카의 친구 집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다가 돌아온 며칠 전이었다. 결혼 후 전화 통화 한 번 없었던 그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다. 누구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나도 너처럼 이혼했다는 문자 끝에 그냥 얼굴이나 좀 보자고 했다. 장소는 옛날 그 찻집이라고만 했다. 언제 몇이라는 약속 시간은 빠져 있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쿡 웃음이 터졌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유효한 묵개로 믿는 그가 어이가 없었다. 결혼 전, 그러니까 6년 전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경 해와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그날 꼭 만나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연극을 보거나 술 마시는 게 고작이었다. 어떤 날은 찻집에서 곧바로 헤어지면서도 체면에 걸린 듯 두 사람 다 그 무게를 지켰다. 문자를 받은 그날부터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나도 너처럼 이혼했다는 문자가 그날을 더 기다리게 했다. 그는 그냥 얼굴이나 좀 보자고 했지만 그게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 지냈지? 옛날에는 희죽 웃거나 왔어? 라며 앞자리에 앉았던 그가 배면이 깔린 인사를 그것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말 속에는 이혼의 상처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냐는 배려가 숨어 있었다. 너는? 대부르려다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옛날로 돌아온 건가? 그는 악수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뭐 할까? 연극? 아니면 술? 그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며 옛날처럼 연꽃잎 차를 시켰다. 두 번, 세 번 우려내도 연한 향기가 남아있어 정이 간다는 그의 예찬론이 기억나 물었다. 여전하네. 그 차 좋아하는 거? 아니, 그냥 옛날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만남 때문일까 반가우면서도 서먹서먹했다. 만나자는 문자를 받은 후 제일 궁금한 것이 그의 이혼이었다. 그러나 막상 얼굴을 대하자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다. 입안에서는 뱅뱅 도는데 차마 내 뱉을 수 없었다. 내 이혼부터 먼저 털어놓은 후 넌 어떻게 된 거야? 물으려다가 포기했다. 오늘은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하며 눈길을 마주했다. 그는 하얀 찻잔의 찬물이 줄어드는 만큼 채워주며 지그시 바라보다가 빙글에 웃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무엇인가 숨긴 잔잔한 미소였다. 너도 그랬어? 그래서 이혼한 거야?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질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앞뒤 설명 없는 질문에 쳐다보기만 하자 살을 붙였다. 아주 짧게. 부부, 그게 부담스러웠니? 너도? 그는 도자기 주전자를 들어보이며 뜨거운 물을 더 청했다. 찻집 여인이 눈치 빠르게 새 주전자를 가져오자 연꽃잎 차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물을 부었다. 전업주부, 현모 양처가 꿈이라는 여자였어.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둔 아내가 결혼 반년도 안 돼 이혼하자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헤어졌어. 아내였던 그녀가 이혼해줘서 고맙다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정말 황당했어. 부부에게 가정의 가장 소중한 꿈이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된 황당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의 물건들이 빈 화장품 병 하나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 날 아파트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소에 아파트를 내놓는 거였어. 다행히 아파트가 빨리 팔려 이사했다는 그가 3년 전 일이라며 한숨을 삼켰다. 고개 숙인 채 차를 조금씩 마시다가 쳐다보며 보일 듯 말 듯 짖는 미소에서 아픔이 묻어났다. 나도 이혼했다는 문자에서 상은이 남아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생각보다 더 무거웠다. 지난 날에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허리가 뚝 꺾인 꽃봉오리 줄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페트병에 꽂으며 꽃이 활짝 필 것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팔짱을 꼈다가 풀거나 깍지 낀 손으로 탁자를 툭툭 쳤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말문을 닫았던 그가 이혼한 아내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아내가 한 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곤혹스러워하는 그가 속 시원히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듣기만 했다. 아내 자리가 싫다고 했어. 그의 눈길을 마주 보았다. 자식 낳는 것도 싫고 그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떠난다니 그게 말이 돼? 부부가 별거냐? 남편과 아내로 서로 우야면서 자식 낳고 티격태격 다투며 사는 게 아니냐? 더구나 현모양철을 꿈꾸던 사람이 정반대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 그가 부부 그게 부담스러워 이혼했느냐고 물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다. 부부 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결혼해? 대부르려다가 남편이 내세운 이혼 이유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다섯 살 더 많은 남편은 괜찮은 남자였다. 혼기의 여성들이 고개 젖는 장남도 추남도 아니었다. 중소기업체의 월급쟁이라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언니의 소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렸다. 삼십 전에 둘 넘어서 한 놈 이렇게 인연 터울로 셋을 낳겠다고 하자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부터 지었다. 셋이 많으면 둘까지는 양보하겠지만 하나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부부였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4년이 돼도 아이가 없자 초조해졌다. 남편은 함께 검진 받자는 말에 찬성하면서도 차일피를 미뤄 또 1년이 지나갔다. 부부싸움의 발단은 병원 검진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다. 남편은 이미 결혼 전에 아이를 포기한 사람이었다. 병원 검진을 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무중력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현기증에 휩싸였다. 난 아빠 노릇할 자신 없어. 그래서 포기했어. 남편은 주저없이 이혼을 선언했다. 결혼 전에 금수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다고 정관을 자른 남편은 이에 불가한 남자였다. 결혼 반년 만에 아내의 자리와 임신이 싫다고 이혼을 요구한 그녀 역시 이해불가 여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을 무조건 무책임한 인간으로 매도하며 분노의 시간만 보낼 수 없었다. 눈 좀 떠봐. 두 번째 재촉에 눈을 뜬 그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내 얘기는 듣지 않고. 다 들었어. 그래?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미 떠난 사람들인데 가타부타 따져서 뭐 할 거야? 하며 화장실을 다녀오자 그가 자리에 없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싶어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 일요일 청계산으로 쑥냄새에 맡으러 가자는 문자 시각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는 입술로 차근차근 물던 쑥잎을 뱉더니 바위에 걸터 앉았다. 한참 동안 발끝을 구름을 쳐다보거나 아예 눈 감고 있다가 옆에 앉으라고 손짓 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함께 살자고 했다. 아이도 선어 나차며 우리는 지금부터 부부라고 못 파갔다. 어디선가 산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었다. 재미있는 여자 여자 동거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만나면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셨다. 주말에는 바닷가를 찾거나 가끔 산에도 다녔다. 그러다가 몇 달씩 전화 한 통화 없이 까맣게 잊고 지냈으니까 우리는 분명 연인이 아니었다. 그런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는 알바 인생이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해질 무렵에 퇴근하는 번듯한 직장이 없었다. 그러나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두 달치 몫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멋쩍게 웃었다. 다음 달 것까지야. 무슨 뜻이야? 있을 때 내놓으려고. 없으면? 그날 받은 돈 봉투를 흔들며 이거 못 주면 집 나가겠다 그거야? 라고 물으려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돈 봉투를 흔들며 얼굴을 쳐다볼 때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다. 전에 없던 감정이었다. 그가 쓰리잡을 띄우며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려 발버둥치는 모습에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핀잔했었다. 그까짓 월급쟁이가 뭐 대단하다고 목매느냐며 빈정거렸었다. 그런데 있을 때 내놓는다는 말이 예리한 아픔으로 파고들며 말문을 막았다.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아꼈고 나는 그가 집에 있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작업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1005호 작은 아파트는 방이 세 개였다. 큰 방은 두 사람의 침실로 그리고 방 하나씩을 각자의 공간으로 쓰며 생활했다. 그의 방은 썰렁했다. 작은 책장과 책상에 컴퓨터 한 대가 창가 쪽으로 놓여있고 낡은 비키니 옷장은 늘 지퍼가 반쯤 열려있었다. 동화 사파로 생활비를 버는 내가 그의 방보다 조금 큰 방을 썼다. 베란다로 통하는 문을 아예 투명한 통유리 문으로 바꿔 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파를 그리다가 쳐다보는 하늘은 늘 피로를 풀어주었다. 낮에는 푸른 호수에 무수히 떠있는 구름이 밤에는 별무리가 쏟아지며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먹고 해 동트기 전 커피와 토스트를 작업실로 가져온 그가 그림이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당분간 자정이 넘어야 들어올 거라며 방을 나갔다. 그 말은 알바를 하나 더 뛰던지 아니면 마지막 일의 종료 시각이 연장 됐던지 둘 중에 하나였다. 현관문이 닫히면서 찌르릉 땡 전자 자물쇠 잠기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10층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잠시 후 뛰어가는 그의 모습이 들어왔다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베란다를 등진 채 당분간 자정이 넘어야 들어올 거라던 그의 말을 되뇌는 순간 울컥 슬픔이 밀려왔다. 그 순간 내 기분이 어쩌는지 알아? 밤을 꼬박 세워 작업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가 동트기 전에 나가 자정이 넘어서 기가하는 게 나와 무슨 문제라고 가슴이 아려오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그와는 우연한 동거일 뿐이었다. 평생을 함께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만 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눈물까지 찔끔거려? 오전에 눈 좀 붙였다가 오후에 출판사에 가려던 일정을 포기하고 세라를 찾아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냐며 절망하자 그녀가 한심한 표정으로 쏴붙였다. 너 미쳤구나? 내가? 그럼 내가 미쳤니? 세라의 미쳤다는 말이 실감났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감정 속으로 곤두박질 칠 수 없었다. 동거한다고 해서 그가 내 남편이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함께 생활할 뿐이었다. 계속 부부로 살 거니? 미쳤어? 부부연을 맺게? 이미 맺어놓고 무슨 소리야? 꼭 결혼식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니? 한집에 한 침대에서 살면 그게 부부지. 동거? 그거 사실혼이잖아. 이거 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가 내 아파트 내 침대에서 잔다고 우리 관계를 부부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냥 평소처럼 부담 없는 친구였다. 섹스도 그랬다. 서로가 원하면 즐겼다. 그가 내 아파트로 오기 전부터 우린 자연스럽게 즐겼고 그것에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않았다. 섹스는 그냥 본능일 뿐이었다. 그러나 부부로 살 거냐고 물었을 때 더럭 겁이 났다. 부부라는 말이 엄청난 무게로 온몸을 짓눌렀다. 몇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가 남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감았다. 오늘 통트기 전에 알바 일터로 달려가는 모습이 가슴 짠하게 파고든 것도 어쩌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고개를 가로 저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세라의 재촉에 눈을 떴다. 어떻게 하긴 내보내야지. 언제? 세라가 따지듯 언성을 높였다가 길게 한숨 지었다. 내가 왜 미주알 콩알 따지면서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커피를 더 가져왔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로 들어왔는지 더듬어 보았지만 분명하게 잡히는 게 없었다. 술김에 당분간 함께 살자고 낙하채 왔다면 깔깔거리기라도 하겠는데 그런 객기도 없었다. 하여튼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방 하나를 차지했고 잠은 내 침대에서 잤다. 어쩌다가 저녁을 함께 먹기라도 하면 부실한 반찬이 신경 쓰였으나 침대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은 오히려 편안하고 좋았다. 그때는 그런 기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나 지금은 아니었다. 세라야 나 있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시간도 많았던 것 같다고 말하려 할 때 그녀가 짜증난 눈길로 쏘아붙였다. 왜? 갑자기 내 보내기 싫어졌니?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 그와 함께 한 시간이 행복했다 이거니? 세라의 말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가 바로 끄덕였다. 고개를 가로 저은 것은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어서였다. 몇 달 동안 함께 한 시간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듯 없는 없는 듯 있는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너무 닥달하지 마. 닥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세라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루뭉실한 내 말에 화가 나 있었다. 남자와 살 거라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슬그머니 굴러 들어온 돌에게 모든 걸 안겨주니 더구나 사랑하지도 않는 앞날이 깜깜한 남자에게 세라야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런데다 변명 좀 하자. 우린 누구도 동거하자고 요구하지 않았어. 생활비를 반씩 부담한다는 등 동거 십계명 같은 항목을 만들지도 않았고 문제는 동거 시작이 불가사의 하듯 함께 살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느 날부터 나만의 공간에 그가 들어와 앉았는데도 말이야. 이런나 재미있는 여자 아니니? 뭐라고? 재미있는 여자? 세라는 얼굴을 뚫어지도록 노려보다가 일어섰다. 너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하며 커피숍을 나갔다. 세라는 디도 안 돌아보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반쯤 남은 커피를 내 머그잔에 따르려다가 두 손으로 감싸지었다. 커피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문득 그가 지금은 어디에서 알바하는지 궁금해졌다. 일하는 그의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휴대전화기를 가방에서 꺼냈다. 그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통화를 끝내며 일어서다가 다시 앉았다. 그의 알바 편의점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문자를 찍었다. 우리가 부부니? 결혼하지 않고 사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썼다가 지웠다. 부부 결혼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밀려와 주르르 지웠다. 커피를 조금 마신 후 이번에는 빠르게 문자를 찍어 곧바로 전송했다. 우리 같이 사는 거 그만 접자. 두 편의 작품 잘 들으셨는지요? 어느 날 문득 우리 같이 사는 거 그만 접자. 라는 문자를 읽은 편의점 알바생은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 달 생활비를 한꺼번에 내는 걸 보면 책임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스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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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려 발버둥치는 젊은이가 안타깝습니다. 앞날이 깜깜한 남자라고 판단한 친구 세라의 말은 맞는 것일까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동거를 한다는 게 저는 아직 작품을 읽고 댕댕이와 책을 에필로그 부분은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코너입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이래도 되나 싶다가도 독자님들은 저의 가족과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실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 아가씨는 스물여덟 살이었어요. 직장에서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영어를 신청해서 저와 학습하기로 했거든요. 그 집에는 고양이와 어떤 나이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는 집에 없었고 그 아가씨와 고양이와 셋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곧 이사를 가게 된다고 했어요. 많이 친해진 사이가 돼서 제가 물었죠. 고양이와 그 남자와 셋이 같이 이사를 가냐고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고 저는 또 물었죠. 돈이 없어서 집세 아끼려고 같이 산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동거가 있나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